광주시 교육청은 신규 초등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3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사전예고를 통해 초등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은 1, 2차 두 차례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1차는 교육학과 전공 내용, 2차는 인격과 적성, 의사소통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방안에 나선 방안에 나선 방안에 나선 방안에 나섭니다.